대전과 세종, 충남에서 그제 하루 만 명에 육박하는 9,47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던 감염 추세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. 대전에서는 전날보다 2.8배 많은 4,166명이 확진돼 지난 4월 중순 이후 석 달에 만에 4천 명대로 치솟았습니다. 세종에서도 1,010명, 충남에서는 4,297명이 추가 감염되는 등 주말 검사량 감소로 확진자가 줄었다가 월요일 확진자가 지난주 평균을 1.5배 이상 웃도는 확산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.